라이트가 0으로 되어있는데 저는 보통 4정도로 하고 안 켠거같아 어? 안 켠거같아? 아 이게 생각구나 하고보면은 페퍼가 둥둥 떠다녀요 여기서 보이니까 여기가 초점을 하시면 돼요 초점을 맞춰주면 아까는 붙였었잖아 붙어있는거 보여주세요 그러면 실시간으로 떠있는거 보여주세요 아 이게 떠있는거에요 얘가 그냥 떠다리는데 무빙이 되면 이걸로 크게 초점을 조절하는거에요 여기 보면은 얘가 따로 떠오르는게 보여요 아직은 좀 붙어있는거에요 이거 조절할 때 이거는 좀 크게 크게 조절하는거고 얘는 미세하게 이걸로 고맙습니다.